아, 현대 여자친구 유무... 있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럼 가짜예요? 남자친구는 있나요? 있죠. 네? 저는 존중해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다양한 경험이요? 좋았나요? 안녕하세요. 논쟁이 님이 오셨고요. 제 트위치 오면서 아는 분께 소개를 받아서 세팅을 받았었는데 왜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요? 그... 정확히 해야죠. 고장은 하나만 났죠. 5인패 고장은 났는데... 근데 저거는 저 처음 봤어요. 아, 이런 현상이 처음인 거예요? 그렇죠. 옛날 저거보다 엄청 낮은 거 쓸 때는 몇 번 있었었는데 저거 쓰고 한 번도 저 정도급에서는 생긴 적이 없었는데 아니, 그래서 자꾸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제 탓은 아니죠? 뭐... 제가 이제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소리를 좀 많이 지른다. 그렇죠. 마이크를 설정을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러면 소리를 한번 질러 보시겠어요? 해가지고 그대로 맞췄는데 네. 그걸 넘어 너 원래는 꺼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애초에 넘지 않게 세팅을 하려고 제가 이제 네. 이제 했는데 실제는 더 이제... 더 크게 이제 했으니까 본인 잘못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아, 목소리가 너무 큰 죄네요. 아니죠. 그때 제대로 하지 않은 죄. 네. 생방송에서 하는 그 정도의 텐션을 보여주지 않아요. 아, 약간 내숭을 좀 부렸나? 그때? 그렇다고요? 그... 너무 과한 뭔가가 데미지가 들어가다 보면 제 목소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올 수도 있나요? 엊그저께 방송을 하다가 제 목소리가 갑자기 흘러나왔어요. 어디서요? 이어폰에서요. 근데 사람들도 들었어요. 그거는... 좀 소름이죠? 아, 어딜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초점이 있죠? 이것도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 그림이 혹시 움직이진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근데 저거 눈쟁이님이 첫날 세팅하면서 걸어주셨단 말이에요. 괜히 원망스럽고 막... 아무튼 그런데 오늘은 그러면 어떤 거를 해 주실래요? 일단은 제가... 저거를 왜 보여주는 거야? 뭐, 뭐야? 아, 이거는 제가 그거... 눈쟁이님도 다음에...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거짓말! 여장방도 있잖아요, 따로... 여장방이라고... 정확히 해야죠! 방송 테스트 겸 합방용 방! 합방을 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 싶어서 테스트 겸으로 이제 아, 그럼 이제 혹시나 여자가 나오면은 아, 이제 어떻게 나올까? 라는 거를 이제... 그러면서 굳이 여장해가지고 굳이... 아냐, 아냐, 그 여장은... 근데 솔직히 즐겁다 인정... 아아악! 이거 제가... 첫 방송하는 날 도내가 이걸로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예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 오늘도 이렇게 하고 오시지! 언니라고... 어머어머! 저것까지 보고 싶지 않은데? 아, 그래서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바꿔야죠! 5인패를! 아, 네! 이번에 바꿀 거는 저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건데 네! 왜 그러냐면 트위치 세팅을 할 때 그걸 하잖아요! 저작권 음악을 생방송에서 틀고 다시 보기에는 안 남는 거 근데 그게 돼 있죠? 그거는 제가 이 기기에서는 안 되는데 돌려서 한 거고 따로 설정한 거고 이거는... 기기 내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왜냐면... 돌려서... 그러니까 돌려서 하면은 상대적으로 문제 생길 게 하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진작에 이런 거... 아니, 근데... 근데 이거 터진 거는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터진 거는 그거 문제가 아니고 아니, 누가 뭐... 그런 거래요! 아니, 그러면 이거 써도 터질 수도 있나요? 역시? 아니요, 애초에 그건 불량이라니까요? 애초에 이건 얘기해서 수입사에 보내서 수리를 해서 할 겁니다! 그럼 내 탓 아니래! 그러니까 불량품이래요! 그렇죠! 제품 자체가 불량... 인거죠! 똑바로 말씀하세요! 제품 자체가 불량입니다! 불량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불량입니다! 제분이 불량입니다! 아, 근데! 구 세팅! 3월 초? 네! 한 달 사이에? 그렇죠! 발전을 해가지고 목소리를 조금 더 이쁘게 만질 수 있다! 아, 뭐야! 그럼 당장 해주세요! 아, 그럼 얘들아! 어제 오늘 뭐 물어보기로 했지? 기억나는 사람 첫사람 얘기요? 현재 여자친구 유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썸네일로 써야겠다! 그게 진짜예요? 그럼 가짜예요? 그럼 뭐... 뭐 가짜야? 남자친구는 있나요? 아니, 질문에... 남자친구 있죠? 네? 네? 아, 그러니까 남자인 친구가 있다! 저는 존중해요! 아... 다양한... 네, 다양한 경험을... 그런 행복감을 느낀다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다양한 경험이요? 아니... 좋았나요? 친구하고 같이 게임하고 놀고 그러면 재밌긴 하죠! 둘이서 이제... 둘이서? 둘이서 놀죠, 그러면! 그때 뭐 둘이서... 둘이서 놀지 뭐... 저는 취향 존중하니까! 뭐 여자든 남자든... 뭐 오래 간다면... 나중에 뭐... 결혼까지 가면 제가 또 죽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뭐 한... 귀신!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나와요! 그리고 뒤에 남자 목소리 수근수근 대는 거 들리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때 제가 보정할 때... 네! 에이블톤에서 녹음 땄던 그 소리 같은데? 근데 이게 왜 나와요? 그 뒤에 목소리는 그럼 눈쟁이님 목소리네... 그... 그렇겠네요... 그...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아니? 어! 이거 다! 근데 저게 왜 나온 거야? 여기서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오나? 아,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오네... 아, 이거였구나... 아니, 이래가지고... 분명히 그때 들었던 소리인데... 아, 기억력 괜찮나? 아니, 이거 자꾸 사람들이 윤시원님 불러가지고 아니면 테마사들 불러가지고 귀신 있는지 보라고... 그 며칠간에 강아지가 자꾸 허공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귀신이다! 제어, 제어 봤습니다... 이거 약간 이유 못 찾은 다음에... 어? 이거 약간 이상한데요? 이러면서 했었어야죠. 돈 벌 수 있었는데. 세팅하러 갔다가 귀신 잡았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다시 하죠. 오! 들어온 것 같아요. 이거 소개를... 이걸로 바꿀 겁니다. 우리 듀엣 한 번 할까요? 늦게 다니지 좀 마 술은 멀리 좀 해 봐 10살차이 애처럼 말을 안 두니 왜 안 해줘요. 남자친구 때문에 그래요? 남자친구가 질투합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안 터지네요? 소리를 안 지르면? 노브를 많이 내려줬잖아요. 그래도 터지긴 터졌었다. 그래서 노래방 컨텐츠 할 때 높은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은 되는데 장비의 안개 때문에 바꾸면 할 수 있다. 바꾸고 바로 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여기서 한 번 해서 터트리는 거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터지는구나.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니까 바꿉시다 하고 바꿔도 되고요. 근데 오늘 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번 해볼까요? 괜찮겠어요? 저는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기사님 옆에서 언제 어떻게 터지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이어폰 한 쪽 끼고 같이 불러요. 이거 책임 어느 정도 있잖아. 같이 해야 돼요? 꼭? 네. 꼭. 주인이신 뭐가 있죠? 늦게 다니지 좀 마. 갈게요. 바로 해요? 네. 바로 해요. 늦게 다니지 좀 마. 정말 웃음만 나와. 정말 웃음만 나와. 그만 할까. 그만 하자. 배달됐다. 목 좀 아프시죠? 아이스틱 가져올 테니까 대화하시면서 세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또 여기다가 이제 화면에다가 어? 은쟁이님 제가 마실 거 가져왔어요. 좀 먹고 하죠. 네. 혹시 구.. 뭘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세팅 다 하고 먹어요. 먹을 때 틀어놓기 좋은 부분. 로, 로파이? 그게 뭐예요? 이거 이거 지금 둘이서 뭐 먹으면서 이 노래 듣는다고요? 릴렉스 할 때 혼자서 쉼. 아니 지금 릴렉스 하고 싶어요? 제가요? 진짜 노즌. 아니야. 아 뭐야. 덮친 표정 뭐야! 자 그래도 눈쟁이님 오셔가지고 점심은 먹고 오셨다 해서 크로플 두 가지 와. 근데 되게 먹기 좀 그래 보인다. 비볐는데요? 배달원이 반복 비볐는데? 비벼진 크로플 한번 먹어보도록. 이렇게 할 수 있나? 초점이 요즘 자주 나가요. 왜 그러는 거죠? 그건 이제 사람으로 인식을 카메라가 못하는 거지. 안 떠 있어요? 근육감. 왜? 아니 저 안 뜨는 거면 케이블이 뽑혀 있는데요? 오 됐다. 본인이 뽑으신 거 아니면 아니요. 본인이 뽑으신 게 아니면 누굴 뽑아요.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확인만 하러 들어보고 잘 잡아야 정상. 자 그러면 여기 진짜 귀신이 사는 건가? 눈 움직인 거 같아요. 근데 깔려있네요? 뭐예요? 스내 카메라. 그때 깔아주셨는데요? 내가 알려줬구나 이미. 눈쟁이님 이런 성격 아닐 줄 알았는데 약간 진중한. 본인이 물어보는데 진중한. 또 뭐예요? 담백하고 그렇죠. 조용하고 노잼. 근데 좀 유잼인데? 그치 얘들아? 이 세팅 방송이 재미있기가 힘들거든. 아 그러니까 구 버전이었구나. 유캠이요? 네. 얼굴 인식해서 하는 그거를 바꿀 수 있다. 일단 한번 바꿔볼까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 네. 보여 주세요. 아니 눈쟁이님 왜 이렇게 생겼어요? 되니ел. 흐흐킹 evento Scieva czętmi Jaa cooke 누구지? 나 눈쟁이시지? 나 안 와. 내 이빨 올라가voy 올라가sque익 오우 응 날씨 정도 이런게 많다. 여기는. 아 오늘 너무 웃어가지고 윈텔을 바꿔야 되는데 이제 뽑으면 소리가 안 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딱 제가 뽑다 탁 탁 탁 탁 탁 탁 탁 탁 노래 듣고 계세요 제 노래요? 음! 노래가 있으세요? 1집 2집 있고 이틀 뒤에 3집 나옵니다 아 그럼 걸그룹 노래 틀까요? 그러고 그니까 소리 들리는 것도 안 들리시겠구나 손상 흔들어! 그 세팅된 걸로 다시 한 번 방송을 켜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눈방 벌써 2시간이나 했어요? 네! 시간 엄청 빠르죠 왜 이렇게 많이 했지? 집중 집중합니다 일단 오디오 했고 카메라도 했고 아니 이전에 이어폰으로 들었을 때 좀 멍멍하면서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선명하게 목소리가 잘 들리는 느낌이에요 왜냐면 보정을 다시 새로 잡았기 때문에 목소리 톤 보정이랑 다 했거든요 진작에 여쭤볼까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아마 터질 겁니다 아유 은생님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닌텐도 스위치 설치하러 오셔야 돼요 그거 하나를 설치하러 온다고요? 아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꾸덕꾸덕 해주세요 시작해요 꾸덕꾸덕 빨리요 오인페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요 오인 오인페를 바꿔야 돼요? 저게 뭐예요? 걔넨 지켰다 네 그러면 아멘